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철강 쪽도 힘들겠죠? 철강 쪽도 상당히 지금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 좀 살펴 주시죠.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 말에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중국 경기가 안정을 찾고 올해 철강 가격과 비차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철강 업종 주가가 좀 좋을 것으로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초에 예상했던 경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을 다 닫아버렸으니까 삐짓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모든 산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철강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먼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중국 여령 강판 가격하고 포스코 주가를 비교해서 보시면 여전히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 때문에 업황 둔화 우려와 함께 가격이 빠졌다고 하면 최근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철강 가격도 빠졌고 주가도 같이 급락을 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철강뿐만 아니라 비철금속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 가격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요. 각 변곡점에 제가 주요 이벤트를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작년까지는 대부분 미중 무역 분쟁 이벤트에 따라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됐었고요. 1단계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국면이었는데 1월 말에 일단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확산이 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구리 가격이 한번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들어서 다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또 확산이 되면서 가격이 이제 훅 한 번 더 내려앉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저기 현상이 나오는 것은 제조업이 완전히 스탑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구리가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보니까 가장 저기 그 최전방에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이 구리 가격에 가장 먼저 빨리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답답한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려나갈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팔 저기 그 바닥이 없다. 그런가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출렁일 가능성은 있긴 한데요. 조금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2분기에는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중국의 경기 상황 때문인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국은 2월 말 3월 초를 정점으로 해서 이 코로나 이슈가 사실상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저희가 이 철강 가격과 비철 가격의 핵심 지표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바로 중국의 GDP 성장률로 대변되는 경기 모멘텀일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1분기는 중국 GDP 성장률이 아마 마이너스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2분기부터는 아마 좀 반등이 나올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 철강 비철의 사이클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가 업사이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중국 GDP 성장률이 안정을 보이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락 사이클이 시작된 거는 2018년 이제 3분기 하반기부터 지금까지인데요. 이 그림은 바로 중국의 성장률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분기 성장률이 급락한 이후에 2분기부터 이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이나 비철 가격도 2분기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 4월 18일 전후 이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지표의 바닥을 확인을 해야 앞으로 이제 얼마나 좋아질지가 가늠이 되기 때문에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 그 시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철강이나 비철 가격의 상승 반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라도 좀 움직여줘야지만 숨통이 트이는데 너무 좀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종목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적인 철강 업체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인데 이 기업들이 동행하는 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두 회사들의 주가는 철강 가격과 동행을 하고 그 실적이 주가에 좀 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철강 가격에 철강 가격은 데일리로 발표되니까요. 그 가격에 이제 반응을 미리 하는 거고요. 실적은 중국 철강 가격에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기 실적은 지금부터 안 좋아진다. 오히려 지금부터 깨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3월부터 이 철강 가격들이 본격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예상을 좀 하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가 한 7천억대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5천억대 중후반 정도까지 전망 기대치를 좀 낮춰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가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올해 1분기는 당초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자동차 강판 비중이 높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유럽에 미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대부분 다 감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분기에는 오히려 이 자동차 강판 판매량이 1분기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이제 나빠진다고 해서 그러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주가가 떨어지기 기다려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니까. 맞습니다. 이미 주가는 철강 가격과 동행을 하고 이 분기 실적은 철강 가격에 후행하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하락한 부분이 이미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사업의 구조로 보면 자동차 경기 더 메인 쪽이 현대제철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포스코도 3,600만 톤 중에 900만 톤이 자동차 항암판입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데요. 다만 이제 포스코는 현대기아차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다 골고루 팔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하긴 너나 할 것 다 못 만들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네요. 현대제철은 현대기아차 비중이 거의 한 80% 이상입니다. 8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업황보다는 현대기아차 업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은 안 좋은 거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조선 쪽은 어떻게 보고 그쪽에도 후판 나가잖아요. 네. 그쪽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철강회사들은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요가 안 좋을 경우에는 가격을 많이 낮춥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가 되어 있는 부분을 건조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고로에 불을 끌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생산은 돼야 되고 네. 네. 아. 답답한데.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철강사들은 2분기부터 앞다투어 지금 감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조금 감산에 있어서는 조금 자유롭긴 한데 어찌됐든 판매량은 2분기에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큽니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 2분기 실적도 1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나빠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뉴스 플로우들 보시는 것 중에서 중국의 어떤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계시잖아요. 그쪽에서 좀 뭐 모멘트에 팍 나올 만한 건 없어요? 저희가 다들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의외로 아직까지 저희가 지표로 확인되는 어떤 중국의 인프라 투자라든가 유동성 확대는 저희가 작년 말부터 생각했던 어떤 기대보다는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적극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어떤 시그널은 2월달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이제 3월달까지는 크게 확인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도 진정이 됐고 중국도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그 성장이 이제 시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은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에 보다는 훨씬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뭔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 같았었는데 아직까지는 사인이 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리를 확 내리고 돈을 확 푸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루에 6개씩 먹어라.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지. 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5년이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 기대했던 그런 식의 적극적인 대금융 부양 정책을 아직까지는 크게 이제 보여주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상황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어쨌든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먼저 혹시 변화가 있으면 또 좀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